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새로운 문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 예제에 의해서 불만족을 또 찾아내보시죠 여기는 night 버튼을 클릭하면 저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 링크가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 밝은 색으로 갔을 때는 저 링크가 또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두운 경우에는 좀 밝게 밝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형식으로 어두운 컬러로 저 링크가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링크를 스타일 속성 값을 밝게 바꿔주는 그런 코딩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링크가 1억 개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1억 번의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코드의 양도 드러날 것이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기능이 바로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반복문을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제가 반복문을 적용한 결과부터 보여드리고 반복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이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인스펙트로 한번 보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들을 한번 보세요 나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태그에 스타일 속성이 추가되면서 powder blue라고 하는 컬러가 적용이 되고 day로 바꾸면 blue로 바뀌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둡고 밝음에 따라서 잘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를 가져온 다음에 그 태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powder blue 컬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은 첫 번째는 배열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배열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래도 배열과 반복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면 제 다음 시간은 제 생각에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여러 개의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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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